오늘도 김영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정말 스펙타클 했습니다.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한 6시, 7시쯤 되면 문자가 하나가 딱. 그렇죠. 재난문자 이런 거 모으시죠. 재난문자가 와서 하게 되면 보시면 전부 다 확진잡아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은 눈 때문에 1100도로, 516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라 이런 문자들. 한 주간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한숨을 좀 많이 쉬셨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주제는 한숨인가요? 아니요. 이맘때쯤. 12월쯤 되게 되면 좀 올 한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올 한해 어떤 해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서 저랑 한번 좀 살펴보시죠. 국적국적한 이슈 중심으로 가볍고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15일. 어떤 날인지 혹시. 총선. 총선이죠. 사회로 총선. 이미 좀 까마드칼을 잊어버리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사회로 총선이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사회로 총선이 더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코로나 시국 속에서 많은 우려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너무나 또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끝났기 때문에 더 기억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제 불꽃 튀기는 이제 선거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끝에 이제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이 세 분의 이제 민주당 의원이 좀 당선이 됐습니다. 제주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다섯 번 연속 새해성 민주당이라는 신기록이 좀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당시에 그 당선된 의원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도 인터뷰도 해보고 했었죠.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재선인 거고 또 한 분은 올해 이렇게 새로 국회에 입성한 건데 참 뭐 이제 갓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좀 제주 지역의 대표 얼굴로서 좀 요망지게 활동을 앞으로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는 제2공항입니다. 2015년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발표된 이후에 제주도 사회에서 주요 갈등 현안이 되어 왔습니다. 올 한해도 이제 제2공항 갈등은 내내 이어졌습니다. 국토부와 이제 반대 측이 나서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토론회가 열렸고요. 결국 최근에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에 나서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내년 1월 11일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 측에서 여론조사 설문 문항과 방식의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전히 갈등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5년 동안 지금 계속 갈등이 좀 이어져온 현안인 만큼 무엇보다 갈등이 잘 봉합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끝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동, 노영동에 이제 들어선 거대한 건물 혹시 알죠. 알죠 알죠. 드림타워. 드림타워. 최근에는 또 반짝반짝 예쁘게 빛도 나고 있어요. 18일 드디어 개장을 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이제 27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2016년 첫 착공한 이후 약 4년 만이고요. 터파기부터 시작하게 되면 무려 36년 만에 지금 준공이 된 겁니다. 하지만 빅공의 문제, 태풍 발생 시 빌딩풍 발생 가능성, 하수 처리, 교통량 증가 문제 등 이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정도 같은 경우에 저희는 다루기도 했었고요. 뉴스에서도 좀 다뤘었고. 많이 다뤄졌었죠. 그런데 이게 정말 비행기 타고 저 위에서 봐도 저거 보인다. 이러지 않나요? 정말 어디에서든지 약간 존재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인근 주민들에게라든지 이런 따라오는 불편 사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편에 대해서 불편을 생각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근처가 사실 교통량이 좀 많은 구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잘 해결이 되어 가기를 또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특히 이명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또 허탈하게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올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응시생 합격자가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 합격자를 정정했다가 또 바뀌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최종 합격자를 재공고하는 과정에서 추가 합격자가 탈락을 하고요. 새로운 응시생이 합격하는 일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체육교과 실기평가 성적이 누락되고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 실수로 인한 문제가 생긴 건데 교육청은 응시자를 만나서 사과를 하고요.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마련하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그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게 순식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속상했을 건데 이런 일들이 진짜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은 지난 10월입니다. 최근이죠. 제주 시내의 갑작스러운 악취 소동. 악취 소동. 기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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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래서 온갖 추측이 많았었는데 이게 뭐 지진의 전조 증상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죠. 저는 그때 친구랑 밖에 있었는데 제 친구가 혹시 속이 안 좋냐 이런 얘기까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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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까지 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지진 전조 증상도 아니고 다른 이유도 아닌 그 봉계동일 때 목초지의 퇴비가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맞아요. 제주시 봉계동에서 시작된 악취는 삼양, 연동, 노형뿐만 아니라 20km 떨어진 외도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악취 문제는 이제 뭐 소동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래요. 정말 저도 그때 맡았었는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종류의 향이었거든요. 정말 강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올해는 태풍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연달아 오는 태풍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제9호 태풍 마이삭 그리고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이제 도로, 도내에서는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을 비롯해서 농수산물 피해 등 약 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맞아요. 또 여름에 태풍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셨죠. 그렇죠. 무엇보다 장마도 길었었고요. 장마도 길었었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재라한 이슈가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올해 뭐니뭐니 해도 최고의 이슈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고통부터 시작해서 우울증, 불안감, 정말 헤어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체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부터 거리 두기는 계속 이어져 왔고 지역 경제에 충격이 어쨌든 많지 않았습니까? 네. 크고 작은 행사나 모임이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됐고요. 제주 관광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급속도로 관광객이 줄어들다가 잠시 5월, 6월에 회복이 조금 됐다가 다시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 감소하고 이런 주기로 반복이 됐거든요. 특히 코로나 장비하러 답답한 국민들이 여름 휴가 무렵부터 제주도를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제 제주 관광세는 다시 회복하는 듯 보였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또 도내 골프장 그리고 호텔 등이 꽉 찼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전국적인 코로나 강세와 제주 사정이 좀 바뀌면서 다시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이게 관광객분들이 와서 또 좋기도 하지만 경제 활성화도 되고 좋기도 하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지역 경제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주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도 이뤄졌었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됐고요. 제주 차원에서도 도민을 대상으로 6월과 9월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만간 정부 특별고용지원금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종사자와 6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영세여행업체, 문화예술인단체 등에 또 별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나마 우리 제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청정지역이다. 또 이런 자부심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주형 방역을 표방하면서 공항 그리고 항만 등 제주로 들어오는 관문에서부터 확진자를 차단한다 이런 방침이었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방역이 좀 뚫고 말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몇 번의 고비가 좀 있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인한 지역 감염이었는데요. 일단 산방산 탄산온천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발 소규모 집단 감염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 최근에 진주 이통장 회장단 그리고 대기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김영성당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김영주민 2천 명이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주 지역 사회에 어떤 식으로 퍼지고 영향을 줄지 아직도 가늠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제주가 비교적 좀 작은 지역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전염병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크긴 한데 그리고 또 현재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월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이제 최근에도 확진자 수가 엄청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피로도가 극심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엊그제 보건소에는 이제 수백 명이 몰려서 자정까지 검사가 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느껴지고요. 또 실제 역학조사관이 좀 탈진하는 일도 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등 이제 코로나 치료 병원들의 의료진도 극심한 피로를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조심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리고 백신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언제 접종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현재로서는 우리 최대의 백신은 마스크와 철저한 개인 방역밖에 없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철 씨 오늘도 이렇게 연말 결산 느낌으로 쉽고 또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멋있게 한번. 뿅. 고맙습니다.